1. 강민, 승민이, 성화, 민준이, 승민이 잠깐 앞으로 나와볼까요? 고맙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 박수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첫 날입니다. 오늘의 첫 날입니다. 오늘의 첫 날입니다. 홍릉에 오늘의 첫 날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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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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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, the names are on these nametags, okay? So go ahead and see if you can find your name where Miss Jarrett puts you. How are you guys?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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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